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어승은 특강 영어 독해 연습 7강의 11번, 12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장문이 되겠고, 제목과 문맥상 낱말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Predicting how inventions and technology innovations will be used and how they will ultimately affect society까지 묶어주고 주어는 predicting, 동사는 eas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우젤이 되는 거죠. 하우젤 이렇게 병렬구조가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발명품과 기술적인 혁신들이 사용되는지 발명품과 기술적인 혁신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이,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inventions and innovations 가 되겠죠. 어떻게 그것들이 사회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발명품들이 있고 많은 혁신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결과로 기결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The history of technology, 기술의 역사는 is full of, 가득 차있다 이야기들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은 엄청 기네요. 여기까지 Who had no idea? 몰랐던, had no idea는 모른 거죠. 몰랐던 사람들, 뭘 모른 거죠. How their inventions and innovations 그들의 발명과 혁신들이 ultimately used,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혹은 이게 병렬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오브가 있다고 보세요. 오브가 있어서 이렇게 병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이 몰랐던 것이 두 개인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이 발명한 것과 그들이 혁신을 일으킨 것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용될지도 몰랐고 두 번째는 far-reaching effect이에요. 그러니까 far-reaching은 되게 광범위한 이런 뜻이죠. 광범위한, 그래서 이 단어는 약간 extensive 이런 느낌이죠. 광범위한 그런 어떤 영향 They would have an own society 그것들이 사회에 끼칠 They가 가리키는 건 역시 innovation과 invention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혁명과 혁신들이 어떤 혁신적인 것들과 발명품들이 사회에 끼칠 엄청난 영향들을 알지 못했던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시가 나오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이런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고 해놓고 그 발명가 중에 한 명인 구텐버그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사가 For Example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사 문제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됐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격이요. 발명가죠. 프린팅 프로세스니까 인쇄기와 movable metal 타입니까 움직일 수 있는 금속 활자 그러니까 뭐 인쇄기와 금속 활자를 발명한 사람인 이 사람은 Devout Devout이라고 하는 것은 독실한 이런 뜻이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근데 Who would have been horrified to know that? 여기를 조금 이따 조금 더 공부하긴 하겠는데 일단 여기에 to know가 가정법이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앞에가 Would have been horrified to know that?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거죠. 뭐뭐 했었을 것이다. horrify라고 하는 것은 horrify는 경악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아주 그냥 소름끼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러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공포영화 같은 것을. 그래서 아주 경악을 했을 것이다. 알면 이거죠. 알았다면 경악을 했을 것이다. 뭐를요? 그의 발명품이 Enable A to B가 되겠죠. A가 B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성경이 To Be Widely Printed 뭐죠? 널리 복사가 되어서 인쇄가 되어서 그래서 그 발명품이 이 프로테스턴트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자극했다는 것을 자극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엄청 경악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나 뭐 이렇게 영어 같은 걸로 번역되지 않고 또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이 옛날에는 근데 이 구텐버그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을 해서 성경이 막 인쇄가 되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일반 사람들도 무슨 고위공직자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위에 있는 자기가 모시던 장로님이나 저는 이제 종교를 잘 안 다녀봤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이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고인데로 다 하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야 얘네들 이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있잖아.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고 카톨릭 분리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신자였던 엄청난 신자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신의 발명품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나게 그 뭐죠? 이 성경을 인쇄를 시켜서 종교개혁을 자극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알았다면이죠. 엄청나게 경악했을 것이고 무덤에서 아주 뛰쳐나올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결국에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경악하진 않으셨을 겠죠. 물론 뭐 하늘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 됐죠? 이 얘기는 이 문장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토마스 에디슨은 Apparently 분명히 라는 뜻이죠. 분명히 믿었을 것이다. 믿었다. 보죠. 더 포노그라피 포노그라프라고 하는 것은 추금기죠. 추금기 추금기는 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For recording people's last wills and testament 이건 별첨된 단어이긴 하지만 last wills and testament 합쳐서 유언장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유언장을 녹음하는데 그렇게 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would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be amazed 놀랬을 것이다. 뭐에 의해서 오늘날의 CD나 테이프나 M3 플레이어 같은 것들에 놀랐을 것이다. 진짜 놀랐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를 보면 놀랄 것이라는 거죠. 에디슨이 추금기를 발견해서 발명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일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All of a witch에서 witch가 가리키는 것은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are descended from descend from 뭐뭐부터 전에 내려오다 라는 뜻이죠. descend 가 내려오는 거고요. 반대말이 ascend 근데 어쨌든 그의 그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으로부터 전에 내려온 것이다 가 되는 거죠. 주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발명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른다 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어요. what an innovation brings invention brings 어떤 발명품이 가져다 주는 것은 hard to tell 말하기가 어렵다 알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발명품이 무엇을 갖고 올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죠. 정답은 3번인 것 같고요. 12번은 문맥상은 아직은 광범위한 효과 맞는 것 같고요. 경악했는 건 맞겠죠. 그 다음에 전에 내려오는 건 맞고요. 그쵸. ABC까지 다 맞는 것 같고 4번,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끝났고요. given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뜻이죠. enough experiences of this kind 이러한 종류에 이러한 종류가 뭐라고요? 발명품이 예상보다 다른 쪽으로 쓰여진 것. 그쵸. 이런 충분한 경험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동격이죠. every new technology 모든 새로운 기술은 has not only known and expected benefit 이거는 have가 동사하고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known과 expected가 benefit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고 예상된 어떤 이점들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점들과 어떤 비용 혹은 대가를 가질 뿐만 아니라 but there's unknown and unforeseen benefits and cost가 되는 거죠.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점과 단점과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이 사실은 주제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예상하지 않은 것들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데서 빈칸 뚫어서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들은 때때로 프로듀스 생산한다 결과를 어떤 결과냐 하면 exactly the representative of what they were intended to produce 이거는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이 새로운 기술들이죠. 이 기술들이 만들 것이라고 의도된 것에 나타낸 아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representative은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새로운 기술들은 원래 의도됐던 것하고는 반대나 혹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거를 에드워드 테너라는 사람은 revenge effect 라고 했고요. revenge가 복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복수 효과 보복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보복 효과인데 여기서는 의도했던 것하고는 반대가 나온다는 말이 나와야 이게 어울리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D는 opposite 이런 걸로 opposite과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4번. 됐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단어 정리하고 sentenc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측하는 거고요. invasion은 발명 이거는 혁신 그 다음에 ultimately 궁극적으로 가 되겠죠. 그 다음에 far-reaching 알아두시고 extensive 광범위한 음 expensive 로 가는 게 더 낫나요? 광범위 extensive 도 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이게 좀 더 맞는데 둘 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알아주세요. 알겠죠? far-reaching 대신에 자 그리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stimulate는 자극하는 거죠. 이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apparently 분명히 라는 뜻이죠. 명백하게 이건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는데 evidently 그저 명백하게 그리고 obviously 가 또 있었죠. 이렇게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추금기 포노그라프 추금기 의심할 여지 없이 가 되겠죠. descend from 뭐로부터 내려오다 라는 뜻인데 반대말이 ascend ascend 올라가는 거 descend 내려가는 거 ascendant 하면 조상 descendant 하면 후손 이 되는 거죠. ascend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클로로 플로어 칼본 프레온 가스 예요. 여기서 리프레 리프리저런트 이건 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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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햐 햐 이제 ähnlich 이러 된다 냉매 냉매 temporary resurstat Isn't 단점 정도로 보시고 Unforeseen 이거는 이제 foreseen 이라는 단어가 foresee 라는 단어죠 이게 예측하다 이런 뜻이라서 과거가 foresaw 이거고 과거 분사가 forese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된 이런 뜻이고 이렇게 representative 은 나타내는 뭐 이런 뜻이죠 대표하는 revenge effect, revenge 가 복수, 보복 이라는 뜻이니까 복수효과, 보복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context 는 상황, 맥락 상황 이런 뜻이고 arise 는 발생하다 라는 뜻이며 자동사에요 주의해야 될 게 arouse 랑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단어는 되겠네요 그쵸 아주 좀 단어가 많았구요 만화점 한번 보고 올게요 네 그래서 내가 발명한 금속기와 은세기와 금속활자로 성경을 대량 축복했다고 이게 종교결 일으킬 줄이야 라고 놀라는 거죠 horrify 그쵸 내가 이것을 유언장을 녹음하려고 발명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발명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네 됐구요 이제 센텐스로 가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문장은 다시 공부해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끊어 주는 거 중요하구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 명사절 두 개 묶어 주구요 그 다음 이것도 좀 보면은 기술의 역사는 가득 차 있는데 얘네와 얘네로 같이 있는 거죠 몰랐던 첫 번째 모르는 게 이거라고 했구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오브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발명품과 혁신품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용될지와 그들이 사회에 끼칠 만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그런 혁명가들과 혁신가들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다시 본다고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일단은 who would have been horrified if he had known 이렇게 가는 거죠 known that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인 거죠 중요합니다 충분히 바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to know의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투부 정사가 부사죄용법으로 쓰였을 때 조건의 의미 가정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Who would have been horrified to know that that IA를 알았었더라면 엄청나게 놀랐었을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는 Enable 다음에 투구정서 나온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병렬구조가 중요한데 여기에 Enable과 Helped가 병렬구조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병렬이 여기서 병렬이 아니에요 여기서 병렬이 아니고 여기서 병렬이라는 거 그래서 과거 동사 나온 거죠 동사 원형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발명이 성경으로 하여금 널리 인쇄가 되게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자극하는 걸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헬프는 뒤에 2가 숨어 있는 거고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음 사용될 것인 것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킬링 포인트 중요하죠 어떤 문제 이것도 적어둘게요 올러브 위치는 원래 문장은요 and all of them이 되요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 todays, tapes, cds, cds, mp3 players가 되는 거죠 자 and all of them are descended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알아들여야 돼요 and를 지우면 all of which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도 all of them을 써도 돼요 자 여기까지 써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and를 지우고 all of them을 썼을 때 are을 쓰면 틀려요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됩니다 자 근데 and를 지우고 all of them을 썼을 때 뒤에가 bing이 되면 맞아요 예 분사구문화 시켜서 아시겠죠 이거는 맞는 거고 첫 번째 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요 ok 위치는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and를 쓰면 역시 접속사가 되니까 뒤에 동사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and를 안 쓰면 위치를 쓰지 않고 and도 안 쓰면 접속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쓰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동사를 안 쓰고 분사를 쓰면 맞는 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어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후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과연 누가 그랬겠는가 누가 과연 이것을 훔쳐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수사 의문문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문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who until recently 최근까지만 해도 과연 누가 would you have thought that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어 이거죠 누가 과연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프레온가스가 여기 잠깐 뺄게요 would you be eating away the ozone layer in the upper atmosphere 이 우리 대기권 윗부분에 있는 그 오전층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 갉아먹을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would be 여기는 이제 가정법 과거고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 전에 생각해본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음 아니죠 until recently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옛날 얘기예요 여기는 과거예요 예 여기는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가정법에는 과거 완료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그 상층부에 있는 오전을 갉아먹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니까 would be 동사원형 would 동사원형 그렇죠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것이고 이건 현재 일어나는 일 과거에 생기기나 했겠어 생각이나 했겠어 이거니까 would have thought but 오케이 이것도 알아두시고 수사 의문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이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좀 볼게요 여기도 중요한데 일단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요 프레온가스가 되겠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지원법이죠 그러니까 which have been used for the case as refrigerant 냉매제로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져 온 거죠 수십 년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 사용되어져 온 거니까 수동태 수십 년 동안 냉매대로서 사용되어져 온 이 프레온가스가 위에 있는 대기를 대기에 있는 그 오전층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됐은 동격 됐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빈칸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알려진 것과 예측된 장단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장단점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인 거죠 됐죠 새로운 기술은요 때때로 even produce consequences 이 결과들을 나타낸다 어떤 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반대 뭐하고요 what they were intended to produce ok 여기는 what 저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이 technologies가 되겠죠 이 새로운 기술들이 생산할 것이라고 의도 된 거죠 이 새로운 기술들이 의도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동격이에요 이 정반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what the author Edward Tanner calls revenge effect 이 Edward Tanner라는 작가가 revenge effect 라고 불렀던 부르는 그것이다 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what이라는 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뒷문장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봐봐요 author Edward Tanner 이 티네요 course 뭔가가 없고요 그 다음에 revenge effect 라고 하는 거예요 ok a를 보복 효과라고 부른다 이건데 a가 빠져있는 거죠 즉 목적어가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이고 what이 나와줘야 돼요 that 안 돼요 which 안 돼요 알겠죠 ok 이것도 중요하고요 위치는 바꿨어도 되겠는데 잠깐만요 which the author Edward Tanner calls revenge effect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부르는 근데 그것을 아 되네요 이거 위치로 바꿨어도 여러분 됩니다 되네 시험에 나오긴 좀 힘들겠네요 된만 안되네요 됐죠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기술들은 바꾼다 the 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을 바꾼다 어떤 상황이죠 뒤에가 이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이니치고요 이거는 외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y arise 대이가 가르치는 역시 기술이 되겠고요 기술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 arise가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이거 스펠링까지 꼭 알아두시라고 했고 아까 제가 arouse 안 된다고 했죠 이거랑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들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들은 변경한다 우리의 흥미와 가치의 구조를 변경시키고 그들은 방식을 바꾼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역시 여기는 원래는 하우 자리죠 하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 웨이즈가 있기 때문에 하우를 못 쓴 거죠 대신에 이니치 혹은 대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냥 위치는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은 변화시킨다 여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어떤 본질 속성 이런 뜻이에요 네이처어는 그것을 바꾼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열로 바꿀 수가 있겠죠 됐죠 좀 길었는데 공부할 거 진짜 많습니다 특히나 어법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똑바로 이해를 딱 이해를 해둬야 되고 진짜 킬링포인트는 이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진짜 킬링포인트 여기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동격댓도 좀 중요했고 마지막 이 부분도 중요했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법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 빈칸 같은 건 출제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주제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이랑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거기 꼼꼼히 읽어두시고 여기까지 7강 11, 12번 지문의 수업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